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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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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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AOK 그리고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깊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생각이 천박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10편을 변해 말한 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으라는 말씀대로 바람에 날려다니는 교처럼 세상 풍조 바람에 세상 유혹에 날려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파서 주초를 건물을 지을 때 반석을 찾아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설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생각을 깊이 안하는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증거가 책을 안 읽거든요. 오락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심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영혼을 경시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책들을 보면 거의 정신에 관계되고 영혼에 관계되는 책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쓰면 일단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혼, 인격을 함량하는 그쪽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 교육에도 도덕교육이 중요한 교육이 아닌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봐요. 책들을 보면 건강 챙기는 책, 육체미, 육신의 껍질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가 곽광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높임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길 가다 보니까 피부는 권력이다. 화장품 좋은 것에 든다는 말입니다. 피부가 권력이다. 피부. 참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기담아 안 듣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적당한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니까 진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억만장자가 자기 집 앞에 풀장 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악어들을 사집어놓고 뱀도 사집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악어 기어 다니고 뱀 기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결혼 안 한 남녀 청년들 잔뜩 오게 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조해서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잔치 끝날 즈음에 억만장자가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을 풀장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고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악어들이 기어 다니고 뱀들이 기어 다니는데 나는 물려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용감하게 통과한 사람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해주겠습니다. 첫째 100만 달러 주든지 10에이커의 땅을 주든지 세 번째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은 겁니다.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막 수영하는데 올림픽 선수처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막 재빨리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00만 달러 줄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0에이커의 땅을 줄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우리 딸과 결혼하는 조건 그것도 아니래요. 그건 뭐냐 하니까 누가 나 밀었는지 나 잡아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안 듣고 있었는 거예요. 딴 짓 하고 있다가 누가 확 밀었니까 살라고. 귀담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다 그랬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 위에 마태복음실장에는 모래 위해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주입니다. 반석이냐 흙 위에냐 굿샌데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굿샌데를 찾지 않냐 하고 흙 위에 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흙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아주 확실한 기초를 발견하기를 보통 원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기초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아주 명확한 기초 수학 공식처럼 공리처럼 아주 명확한 기초 그런 기초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초를 돈으로 잡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굿샌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초를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자기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계를 맞고 돈을 훔쳐갖고 부정축제를 했고 인생의 기초를 돈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돈 위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을 알던 여인이 나와 있는데 열두 해를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돈을 다 흡입했지만 도리어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뭔가 고쳐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면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좀 기회가 있으면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한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구한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정말 잘 쓴 책입니다. 구한녹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상도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도 공부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이 파라고 말씀했습니다. 봐서 기초를 아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큰 홍수가 오고 탕류가 와서 집 부딪히면 집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 때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샀기를 시작했고 도시 문명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전의 문명 아주 대단한 문명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통계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0억에서 한 100억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한 중국 정도 인구는 살고 있었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땅은 한 덩어리로 있었고 그게 아주 엄청난 문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홍수가 올 때 노아 방조 제외하고는 다 무너졌던 거예요.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깨닫지 못하고 흙 위에 집을 지을까요? 참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말한 대로 항상 배우거나 마침내 칠리의 지식이 일 수 없는 이라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닫습니다. 어떤 분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배워서 하나님이 질감이 확 나면 자기는 구원 안 받은 게 확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핍하고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을 확실히 갖추은 사람이라는 이걸 확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너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고 말씀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앞에서도 모르잖아요. 왜 가리워졌냐 하면 왜 깨닫지 못했냐 하면 참으로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간절하게 찾아야만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굿샌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헙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굿샌덴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여기에 굿샌데라는 말이 나와있죠. 굿샌데라는 견고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굿샌데를 확실히 찾아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에는 책이란 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고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성경 책. 성경 만큼 견고한 책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성경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삼아야 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걸어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잘못 읽으면 진린다고 했는데 성경은 사람을 지겹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진리 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런데 진리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경을 철저하게 바르게 익히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입으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인생의 기조로 삼고 성경의 근거에서 안 살아가잖아요. 너희 구센대서 구원받은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깊이 파고 깊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경고한 터가 정말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정말 믿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일까?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요한목 10장에서 말씀하셨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보다 천지없음이 시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는데 내가 성경을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터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주님 역사하는 교회를 내가 정말 찾았고 여기야말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쳐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앞에 세 종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가시덤불에 뿌려진 사람 구원 아니잖아요. 네 번째 사람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그 사람만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문제 그걸 아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파서 반석을 주초위에 반석을 찾아서 반석을 정확히 발견하고 반석하고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수도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 예수님 피공로와 내가 정말 연결되어 있을까? 주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있을까? 천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주와 판자는 한정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진이 우리 영어로 더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니는 걸 증거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속죄를 받고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이고 나는 언제 죽어도 신고할 사람이 확실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마귀는 사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마귀는 잘못된 터위에 인생을 세우도록 부축깁니다. 마귀 작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의 기초를 성경에 세우고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이 성경에 두고 전학기에는 성경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하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깥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 그러면 세상에 것이 없어져도 정말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구원 받은 게 확실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것이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가 아주 확실하고 그리스도 확실히 관계에 맺은 사람은 마음에 탐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져도 태어날 때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못 거칠 것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데도 거칠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인 선적 족한주로 할 것이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파서 주초를 반석 위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만세 반석 위에 서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깊이 팔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파고 이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다시 봅시다. 6장에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주가 그 집에 부딪힘 지되 잘 지은 연구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반석을 확실히 갖춘 사람 만세 만세 대신 주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정말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7년 혼란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안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깊이 파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파고 인생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 생활이 불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크리찬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도 필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깊이 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보세요.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심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낳게 하미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낳게 하미로라. 현류 끝장 알던 여인도 12년 동안 헤맸지만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옷 까지 갖다 대는 순간에 현류 군이 나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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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냐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질까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만지는 게 예수 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성경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성경과 실제로 접촉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접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면 이라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물이 가운데 주의 영이 두록 사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물이 가운데 연기를 대길로 힘쓰는 사람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다 내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다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걸 자기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충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깊이 파는 것이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대기하리 아저스니 여기 보면 3절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자랄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약속도 다 주셨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신의 성품이란 말씀대로 속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신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만 없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 거기에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고는 취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예를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라. 한 복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장도 주셨으며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도구를 주셨습니다. 시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작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약속도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이 파는 것이 될까요?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 다음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한 겁니다. 믿음 다음에 덕 그리고 덕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기를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아는 만큼 또 자기를 통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입술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를 하고 마음 절제하고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유지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서로 신앙적인 교제 나누고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그래서 여기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불허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는 데까지는 열성적으로 깊이 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깊이 파서 내 신앙을 아주 확실히 경고하게 해서 많은 열매 맺도록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지 않아서 덕스럽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덕을 세웠는데 성경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식을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절제가 없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절제의 인대를 어떤 사람은 한동안 참 절제하고 했는데 인내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5-6년 신화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인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참고 견디는 건 잘하는데 경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는 소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제의 우애가 없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단독으로 신화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 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얼마 시간 지나가면 넘어집니다. 또 사람도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형제의 우애 우리들끼리는 좋다. 형제의 그 뒤에 사랑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그래서 우리들끼리 좋으면 시간 지나가면 모임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힘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연결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신앙적인 잔불 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5장 14절 5장 14절 성경서 성경서 부원 죽은 자와는 구별시켜놨습니다. 구원 받고 불신자들 속에 끼어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에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저러나라 죽은 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 받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 주님 볼 때 잠자는 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게 혹시나 하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 안 했죠 그런데 죽은 자는 대포가 터져도 끔찍없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벌써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한이 경박스럽게 행동을 하고 발걸음을 조심하지 않아야 하고 배사에 신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참 지혜가 없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악은 모양을 부리다 말씀대로 범사에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깊이 타는 경우가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호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호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외적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거듭난 사람을 어느 쪽으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마음을 붙잡아서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사탄의 깊은 곳 쪽으로 죄의 깊은 곳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악 쪽으로 계속 부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깊이 파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 쪽으로 인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서 잡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마음으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 상돌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걸 조금 조금 알아가다가 나중에 천국감은 완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예비해 놓은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오락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히게 만들어서 그의 걸 추구해서 그쪽으로 밝아지게 만드는데 신앙은 0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예선은 들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죠 예선은 익숙한 들 사람으로서 눈만 뜨면 바깥 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을 다니면서 침승 잡느라고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 반든 자연에 뛰어다니면서 침승 잡아먹는 그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쪽으로는 환하게 밝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자꾸자꾸 함으로써 하나님이 점점 커져서 자기 인생에서 장자 명분은 가장 큰 것이 됐잖아요 결국은 예선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고 야곱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더라도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오락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하고는 차단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는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캄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배포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자꾸자꾸 경험하는 쪽으로 나가야만 마음 중심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무한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역사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가고 예수가 과연 진리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이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세상이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신비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배성들이 매번 성전에 나왔지만 바닥만 밟는다고 주님 책만 가졌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 봅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배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나왔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와 관계없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그래서 형식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와야 되지만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신앙생활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앞에서 한번 신앙생활은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열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당만 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결서에 봅시다 10편 73편 73편 17절 심족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이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10편 기자가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시니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닥만 밟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성소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할 때 주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10편 63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추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추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 여기에 모임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추를 바라보았나이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 영광을 더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씩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구청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란비의 내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소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성령에 두고 심으로 정말 깨우친 사람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입맞춘 사람입니다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입을 맞춘 사람인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입맞추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우쳤다면 그 다음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침궁들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오로 복수가 되면 엄청 크다는 뜻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개라는 뜻도 들어있는데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밀실입니다 주님과 사랑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주님과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항상 군중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처럼 혼자 조용히 주님과만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의 짝이 됐고 내가 주님과 정말 연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왜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 경박해지냐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집니다 조용히 주님과 있는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지나마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과만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입맞춤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은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무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찬지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찬지집에 들어갔으니 베드로우스 2장의 찬지집이 연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물입니다 그래서 침궁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찬지집에 들어갔으니 신작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물이 가운데서 잘 먹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먹으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어디서 먹느냐 찬지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어도 혼자서는 많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물이 가운데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성경 배우면서 같이 깨우쳐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찬지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리고 이 찬지집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뭔가 다르구나 힘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끌어놔지 봅시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잘 먹이고 난 이후에는 함께 가자고 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여뻑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 피로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비도 거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가 지저귀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이 피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험악한 곳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 불량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탄하고 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높은 데까지 내려가잖아요 4장 8절 봅시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선일과 해로문 꼭대기에서 차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순란병인이 레바논 출신이라고 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선일과 해로문 꼭대기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입니다 꼭대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사자굴과 표범산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높이까지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희생과 수고하게 만드시는데 그래서 그 뒤에 멀리 있는 포도원까지 결국은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입맞춤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 침공에 데려가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제발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집에 데려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 연결돼서 말씀을 배우고 해서 잘 먹어서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 불량에 맞게끔 평탄한 길로 또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높이까지 데려가시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할 일을 보여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생활을 살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지핍하고 신앙의 진보를 결국은 이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11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의 바람으로 일리아를 하늘에 울리고자 하실 때 일리아가 일리사로 더불어 길가래에서 나가더니 일리아가 일리사에게로 대 청컨대 나를 나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셨느니라 일리사 가로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삶을 가르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일리아가 저에게로 대 일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일리사가 가로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삶을 가르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의 이름에 6절 일리아가 또 일리사의 기로대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저 가로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삶을 가르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결국에 유단까지 갔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길가래에서 시작해서 베들로 일리아가 가니까 일리사는 베들까지 따라갑니다 베들에서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여리고까지 따라가잖아요 요단으로 보내니라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단에서까지 갔고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왜 이런 순서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길가래는 한례를 받은 곳입니다 한례는 육정몸을 벗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죄를 사안받고 성령 오는 것이 영혼의 한례를 받는 거예요 길가래인 겁니다 길가래에서 시작해서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베들까지 보내는데 베들까지 가야 됩니다 베들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28장 19절에 베들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잔비든 곳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각다리가 보여있는 사각다리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베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지어코 하나님의 집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처음에는 첫날에는 한바퀴 돌고 둘째 날 여섯자리에 한바퀴 돌고 일곱자리에는 일곱바퀴 돌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순종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배가 와서 그 다음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 다음에는 여리고 여리고는 죽는 곳인 거예요 요단강은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가운데 헌신을 참으로 배우는 사람이 주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지옥호 하나님의 집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요단강 그게 바로 죽음에 참여하는 거니까 희생과 수고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깊이 파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신앙이 너무 얄팍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구원받고 처음에는 다 여리잖아요 그런데 마음만은 확실해야 돼요 마음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15린스 11장 읽어보시면 순서가 잘 되어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은담받고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에녹 에녹은 어떻게 되요? 에녹은 에녹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얻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피파라 구원받을 때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의 맛을 말씀이 진짜 달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조절입니다 10편 119편 103절 10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같이 말씀 배울 때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많이 와닿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울 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귓점만 때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푸짐한 성경을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만 맞아 맞아 하면서 이게 힘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도 들어왔으면 충분한 시간을 내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빠도 사실 그렇게 바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시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데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아까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조용히 있는 시간이 그게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진짜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알게 모르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딱 보시고 진짜인 사람 그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 체험이 자꾸 생겨야만 그래야만 신앙 생활이 활력 있고 힘이 있는데 만일 깨우쳐지는 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도 하나도 안 느끼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시간 지나가면 신앙이 후퇴돼 버리는 거예요 신병길장 보시겠습니다 신병기 1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지 오랜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암모레우 속에 산지로 가고 이 말씀 보면 이곳에 이 산에 거한지 오랜이 방향을 돌려 진행해라 암모레우 속에 산지로 가라 여기서 한 곳에 그냥 고정돼 가만히 있으면 침체되기 쉬운 겁니다 주님께서 한 곳에 계속 있으니까 침체되는 곳이 되기 쉬우니까 다시 방향 돌려서 진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기만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후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 되면 정체가 되기 쉬운 거예요 습관적이 되면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깊이 팔 거냐 누가 깊이 파냐가 말입니다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용히 영혼에 대해서 한번 묵상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영혼이란 게 도대체 뭘까 영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말이 그냥 영혼이지 영혼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영혼이란 말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영혼이 그 시에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1억 년이 아니라 천억 년이 아니라 영혼이 살되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의 삶이 영혼까지 연결된다면 영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말씀으로 생각을 자꾸자꾸 하면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묵기 28장 봅시다 묵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흘기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재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겹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여기에 지혜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든 명칠의 곳은 어디인고 은을 얻기 위해선 은이 나는 광에 가야 되고 연단하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곳에 가야 되고 철은 철에 흘기에서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것처럼 금팔나면은 금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지혜는 주님에게서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 동체를 얻기 위해서도 수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허감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광석을 구하는데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들어가기도 하고 구멍을 막 깊이 뚫고 깊이까지 내려가잖아요 수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도 가야 됩니다 금광 금캐로 멀리까지 가는 것처럼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 곳까지도 가야 되고 모임이 좀 멀어도 찾아가고 해서 그런 수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 감소하고 어떤 데나 깊이까지 내려가고 사전에 말하는 대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들어가 구멍을 깊이 뚫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찾아내잖아요 그런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산도 없애버리고 그 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고절이라도 묵상을 해보고 한 말씀을 생각을 자꾸 깊이 하고 깊이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 한 말씀이 정말 심각한 말씀이고 신앙 생활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깊이 파냐 하면 원한이 있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 원한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신앙적으로도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 집안 식구들을 주님 품으로 주님 구원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불의한 재판밖에 없으니까 재판관에게 계속 쓰다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원한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번거롭게 해서 주님이 제발 도와주시라고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정말 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착같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라도 건지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변의 친구들을 내가 30명 60명 100명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원한 같은 것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해도 더 적극적으로 신앙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은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충풍한 사람보다는 인생의 길이 참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빈들의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것처럼 인생 광야가 있는 사람 인생에 쓰라림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깊이까지 나아갑니다 우리잖아요 실제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일날 흑금식밖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은 자녀들을 무게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자주 못 나왔지만 교제에 보면 신앙이 깊습니다 청통한 사람 평탄한 사람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슬픔을 많이 겪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신앙이 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극히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깊이 파고 전경 누가 보금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 깊이 파고 들어갈까요 누가 보금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아주 크게 헤아리고 주의의 소그리스도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자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게 입니까 교회를 크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 생활할 때 교회 안에 눈빛이 다르잖아요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래서 영혼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지껏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혼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고 기도해 주고 선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걸 정말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정말 느끼는 사람은 서두룩이 되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구원 받을 때도 깊이 파서 정확히 그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구원 받게 될 정말 바라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봅시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놓으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두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끓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사는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이 되더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교회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길을 택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땅에서 안시면 주님께서 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전두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집회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금을 얼만큼 알까요 정말 내가 보금을 아는 사람일까 내가 그리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을까 그리소인의 위치가 자격이 그리소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내가 정말 끼우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보금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보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정말 충고하는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덜렁덜렁 신앙을 한다고 해서 군받지 말고 신앙생활 착시기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한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 나와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주님 중심으로 행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일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이걸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용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용원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도 뿌리 깊은 남무처럼 깊은 뿌리 깊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무 죄악이 저희들을 주장치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계수양에 또 수원교회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내 주 하나님 날 더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너 보다 줄 그 기쁜데로 또 한강을 내가 보나 엉덩을 떠나서 장파에 빌리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풍덩 전하라 내 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밑을 걷고 그 빛고 그 빛 노른 흠까나 그 빛 노른 흠까나 너 들 앙놈이 하려 앙놈아 엉덩을 떠나서 장파에 빌리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풍덩 전하라 나는 사람이 앙둔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날 싼거리는 작은 바다 보다 밤이 소려 성악 가려 엉덩을 떠나서 장파에 빌리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 가라 자고 가노라 이제 못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배로 바람은 강한 바다로 헌덩을 떠나서 장파에 빌리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멈춰 가라 엉덩을 떠나서 아멘 그 자이의 고통을 떠나서 감사합니다.